미국 대학가의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중심지로 꼽혔던 뉴욕 콜롬비아 대 네마트 미노슈 샤피크 총장도 결국 사퇴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미국 대학가에서 시위가 이어진 후 알비디그 총장이 사퇴한 것은 이제 하버드 대 펜실베니아 대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콜롬비아 대학 총장을 맡았던 샤피크 총장은 지난 4월 미국 전역에 대학가 시위를 불러일으킨 콜롬비아 대의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강경 대응에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그녀는 시위 초기 연방의회 의원들이 반유대지 시위를 막지 못했으니 물러나라고 요구하자 시위대를 진압해달라며 경찰을 캠퍼스 안으로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당시 경찰이 학생 수백여 명을 연행한 것을 계기로 미국 곳곳 대학가에서는 연대 시위가 확산된 바 있는데요. 이후 샤피크 총장을 향해 학생의 권리와 표현의 제유를 침해했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엔 콜롬비아 대학 교직원 투표에서 총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하디 다그리기도 했습니다. 비록 구성력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샤피크 총장의 리더십에 큰 상처를 냈는데요. 결국 샤피크 총장은 사퇴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학내 시위와 분열된 캠퍼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샤피크 총장은 성명에서 재임 기간은 커뮤니티 전반에 거쳐 서로 다른 견해를 극복하기 어려웠던 혼란의 시기였다며 이 시점에서 물러나는 것이 콜롬비아 대학이 앞으로 도전을 헤쳐나가는 데 가장 좋을 것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걸린 뉴욕타임스는 샤피크 총장의 사임은 개강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타이밍이 이루어졌다며 그녀의 짧은 총장 임기는 팔레스타인 지지시위가 콜롬비아 대학과 미국 전역의 대학들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여튼 지난해 12월엔 리스메길 펜실베네 대학교 총장이 또 오늘 1월엔 클로딘 게이 하버드대학 총장이 연방의회 청문회에서 반유대주의의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정치권과 유대계 큰손 기부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 결국 사임한 바 있습니다. 오늘 11월 미국 대선 최대 쟁점인 경제 문제를 놓고 양당 대선 후보 간의 대결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멜레리스 부통령이 이제 내일 경합주인 노스커러나주에서 경제 비전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제 대통령은 어제 같은 곳에서 유죄를 갖고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에 경제정책 실패를 맹공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제 대통령은 외국산 제품들에 대해 10에서 2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기존 10% 보편관세 공약에서 한 발 더 나간 입점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제사한 시 이제 글로벌 무역 전쟁이 재점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또다시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노스커러나주 애쉬벨에서 유세를 갖고 민주당 해리스와 바이든은 한 팀이라며 인플레이션 악화 등을 초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어 대통령 취임 첫날 모든 장관과 기관장들에게 모든 권한을 동원해 물가를 낮추라고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며 특히 석유, 게스 개발을 통해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을 절반 이상 낮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수년 동안 우리를 속여왔던 외국들에 10에서 20%의 관세를 추가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에 와서 이익을 취하려면 이들은 10에서 20% 관세를 더 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트럼프의 무역 공약이 보다 강화됐음을 보여준다는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트럼프는 심지어 자신이 대통령 당선에 패배한다면 1929년 스타일의 대공황이 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던 민주당 대선 후보 해리스 부통령은 과연 경제와 관련해 어떤 생각일지 일단 해리스 부통령은 내일 경합주인 노스커러나주를 찾아 제시할 경제 구상에서 대체로 민주당 조바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계승하되 생활비를 억제하는 쪽에 보다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해리스 부통령이 참모들의 조언에 따라 구체적 경제 정책 내용을 담기보다 전략적 모호성을 택할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을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제이디 벤스 상훈의원이 잔여당 세액공제 금액을 5천 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가운데 민주당 해리스 측은 잔여 세액공제 규모를 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은 이번 대선에서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폴리티코지는 인플레이션은 완화되고 있지만 민주당 해리스는 보다 큰 경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민주당 유권자들에 대한 경제 정책 관련 메시지에 조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해커들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멜레리스 부통령의 선거 캠프들을 상대로 피싱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다 해커들은 끈질긴 해킹 시도로 악명이 높다고 합니다. MBC 뉴스 등에 따르면 구글 위험분석 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5월과 6월에 공화당 트럼프와 민주당 바이든 해리스 선거운동을 겨냥한 이란 해커들의 이메일 피싱 공격 시도가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5월과 6월의 공격 대상 중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십여 명의 개인 이메일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의 전현직 관리들과 양측 선거운동과 관련된 개인들도 피싱 공격 대상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관련된 구글은 이란 혁명 수비대의 소규모이자 꾸준한 피싱 작전을 일단은 차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대상 후보들을 겨냥한 해킹 위협은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발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선거 캠프 전직 고문의 이메일이 혁명 수비대 연계 해커에게 침투당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공격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란의 해킹 공격에 대해 주미 이란 대사관 대변인은 논편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란 구경방송은 주미 대사관 측이 트럼프 선거운동 해킹과 관련해 이란의 개입을 부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캠프 측은 해킹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요 정부기관이나 사이버보안회사 중에서 트럼프 캠프를 상대로 이란의 성공적인 해킹이 있었다고 명확하게 밝힌 곳은 없는 상태로 갑니다. 한편 미 연방수사국 FBI는 대통령 선거운동 본부를 겨냥한 해킹 시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에선 60대 이상 노년층들이 인공지능 AI 공부 열풍이 불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노인세터 등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노년층 대상 인공지능 AI 강좌가 크게 늘고 있으며 90분씩 주 1, 2회씩 진행되는 수업에 그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에서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공부에 대한 열의가 뜨겁다고 합니다. 현장 수업에선 인공지능 AI를 사용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느냐 과연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확인하는 등의 적극적인 질문도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일리노이즈 회사는 77살의 루스 슈하이더만 씨는 최근 인공지능 AI 관련 수업을 듣고 있다고 하는데요. 노인센터에서 열리는 이 수업에서 인공지능 AI를 말동물으로 만들었고 진료 예약한 병원 가는 법을 AI로 검색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슈하이더 씨는 인터뷰에서 현재 쓰고 있는 어린이 책 사파를 그리는데 인공지능 AI를 활용하고 있다며 AI 같은 최신 기술을 배우는 것이 무척 흥미롭다고도 전했습니다. 또 노트필드 노인센터에서 AI 수업을 듣고 있는 89살의 바바라 윈스턴 씨도 최근 챗 GPT 사용법을 배우는 등 그 열정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나는 살면서 아이스박스가 냉장고로 바뀌는 시절도 목격했던 사람이라며 하지만 인공지능 AI야말로 나의 인생에서 마주한 가장 위대한 기술 혁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수업은 단지 신문만을 배우는데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미국 은퇴자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해마다 60세 이상 미국인들이 인공지능 AI 불법 복제 기술 범죄 등에 해당해 약 283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해변 AI 수업의 강산을 맡고 있는 마이클 거슈반 씨는 최근 9개월 동안 인공지능 AI에 대한 어르신들의 관심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노인들이 인공지능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 목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문가들 또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을 확대할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뉴욕 법할로데이 시외의 류 교수는 어르신들을 위한 인공지능 AI 교육은 AI의 장점과 단점을 균형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킬을 기대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